안녕하세요. 파고다인천 끝토익에서 RC를 담당하고 있는 이기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공부 열심히 하셨죠? 여러분이 이제 공부한 만큼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마지막 최종 정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푼다기보다는 리뷰하는 시간을 조금 늘리셔가지고 여러분이 부족했던 부분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적중특강 풀이하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을 좀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서 이런 포인트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여러분이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대명사 문제예요. 대명사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하게 인칭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리에 따라서 격을 결정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조심해 줘야 될 문제 그게 바로 뭐냐면 소유대명사가 있을 때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선생님 소유격이잖아 이럴 수 있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소유격과 소유대명사가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전치사 뒤에 분명히 목적격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선택을 해 줘요. 해석도 해보면 분명히 말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절대 조심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을드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해석을 했을 때 포인트 비교 대상이 분명히 사람이 되는지 그걸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문장을 해석해 보시면 당신의 책무예요. 책임 업무이기 때문에 책임 업무는 뭐로써? 마켓 리서처로서의 책임 업무는 뭐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힘을 써버리면 그와 같다가 돼버리죠. 우리 식으로는 걔 업무는 철수 거랑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영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같을 수가 없어요. 왜? 얘는 사물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분명히 히스에 따버가? 그렇죠. 여기는 리스폰서빌리티가 같아야 돼. 그래서 너의 담당 업무는 너의 책무는 뭐야? 그의 책무와 완전히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소유대명사로 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난이도가 조금 이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 반드시 소유대명사였을 때 조심해 주시고 특히 남자가 왔을 때 소유격하고 소유대명사가 같다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소유대명사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면 소유대명사는 단순히 명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는 자리가 명사하고 똑같아요. 단독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어 자리에 지금 6월 수 있어요. 너의 것은 뭐야? 파란색 책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 한 번씩 출제가 돼요.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방 봤던. 전치사 뒤에 목적어 패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책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책. 이거는 의미적으로 좀 구분이 되어서 좀 쉬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이 문제처럼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뭐야? 나의 책과 같은 책. 이렇게 되어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이거 별표 쳐놓으시고요. 비동사 뒤에 분명히 주격이나 목적격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동사 뒤에 대명사 오면 소유대명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란 책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소유대명사 포인트 하나까지 정리해 주시면 대명사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번 한 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문제예요. 여러분 전치사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아는 게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표현이 있으면 정답으로 바로 들어가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표현이 두 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통해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이런 지금 2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단순히 아는 표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문명적으로 구분해 주시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전치사의 의미를 아는지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리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우선 디오는 명사가 중요하다는 건 아마 인식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좀 이 문제에서 특이했던 건 리메인이에요. 이 형식 동사잖아요. 이 형식 동사 뒤에 보호로 전명구가 오고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보자마자 여러분이 라이러덴 보셨죠? 우리가 이제 엔드 같은 이런 접속사, 등위 접속사 같은 게 있잖아요. 얘는 준상관 접속사라고 부르는데 얘는 병치 구조를 이루어요. 그래서 앞에하고 뒤에하고 구조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봤다면 해석이 좀 더 깔끔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명구가 왔고 뒤에서 전명구로 묶이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들어갔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속도가 달라질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자신감 있는 연사들은 보통 어때요? 무대에서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또는 뭐예요? 자리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Behind it, 그것. 여기 보면 It이라는 게 스탠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상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단상 뒤에 있다기보다는 단상 어디에 있기를 더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Against the Stand 하면, Against는 반하는 거잖아요. 굳이 여러분이 단상하고 비교한다면 단상에 기대는 것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발표자가 단상에 기댄다는 건 좋은 패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다른 게 없다면 모를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After 하고는 좀 말이 되지 않아 보여요. 보통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Beside는 옆에죠. 그렇죠.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방해하고 동의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단상 옆에. 그렇죠. 뒤에 있다기보다는 옆에서 연설을 한다는 얘기가 제일 좋아 보이네요. 이미 정답이고 Into는 우리가 In 더하기 2예요. 뭔가 움직임이 느껴져야 돼.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연설을 한다.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치사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자리 패턴을 잡고 문맥적으로 연결해서 해석만 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여기서 라러덴에서 좀 알려드릴 건데 라러덴을 보면 시험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우선 준상관접속사라고 해서 구조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구조하고 뒤에 구조하고 같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투부정사, 투부정사. 반복되다 보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건 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나 투부정사, 동명사 다 연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번 시험에도 아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건데 라러덴이 문장 맨 앞에 올 수 있어요. 보통 등의접속사 같은 거 문장 앞에 못 오잖아요. 근데 라러덴은 와서 쓰인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 꼭 동사원형이 나와서 그게 포인트가 돼요. 동사원형이 나왔을 때 라러덴이 오는 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라러덴 뒤에도 동사원형도 오고 동명사도 오고 여러분 문장만 오지 않는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갖는 것보다는 하나의 뭐야? 자원봉사 활동이 좀 더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동사 어휘 문제예요. 동사 어휘 문제가 나오면 묻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는 항상 뭐예요? 자동사와 뭐를 비교한다? 타동사 비교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물론 지금 이 문제가 그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타동사다 그러면 목적어를 여러분이 그 단 한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덩어리째 어디까지인지 마무리를 지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가 와 있으니까 그 목적어하고 맞물려서 해석을 해보시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컴플릭트라는 건 스케줄링이 어때요? 어려운 문제가 충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프로블럼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황이라는 사람이 뭐 한다는 얘기야? 그 스케줄 문제를 뭐 한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어울리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절브는 해결하다죠. 그렇죠? 그래서 아 뭐야? 문제를 해결하다. 괜찮죠. 이미 여러분이 아마 정답으로 A번을 쉽게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 뭐야? 생각해 본다? 상기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지 않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피니쉬하면 종결시킨다 해가지고 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울리는 동사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찾았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적합한 게 리절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제 지금에 와서 우리가 다 공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공부하실 때 동사하고 목적어가 세트로 묶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예문들을 보시면서 그 부분을 좀 덩어리 형태로 외워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리절브 더 프라워 문제를 뭐하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Remain이 될 수 있는데 R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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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ain이 잘못 읽었네요. Remind이에요. Remind는 5형식,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4형식 동사로 주로 쓰이는 거 우리가 익숙할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뒤에 뭐가 나와요? 사람 목적어가 나오고 대절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투부정사가 와서 5형식으로도 쓰이지만 보통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Remind, 사람 나오고 대절 패턴이에요. Tell 아시죠? Tell. Tell이랑 비슷한 구조로 쓰인다. 그래서 얘네들은 목적어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온다. 이게 땅땅땅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절이 오는 형태. 그래서 기본적으로 Remind는 사람. 이것만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뒤에 대절 아니면 투부정사. 이 패턴 기억해 주시고 오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4형식 동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건 오프 다음에 뭐도 온다? 투부정사도 온다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오는 것까지 패턴으로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접속사하고 이제 전치사하고 비교하는 형태. 그 다음에 비교꾼 짝꿍찾기라고 나오시죠. 문제를 봤을 때 그렇게 절대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보기를 보세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접속사가 있어요. 덴도 우리가 more than 할 때 그 덴이 접속사 중에 하나요. as 할 때 그 뒤의 as 있죠. 걔도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접속사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보면 문장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들어갈 때 동사가 하나가 있고요. 동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만 정답이다? 그렇죠. 접속사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걸 판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치하고 뭐하고 뒤지는 답이 아니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then하고 where가 줄 중에 정답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어? 뭐가 없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정답? where가 정답.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where가 여기서는 답이 될 수 없어요. where는 기본적으로 뭐해야 돼? 뒤에 특징이? 그렇죠. 완전해야 돼. 그거 조금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where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예문을 듣든 항상 where 뒤에는 주어동사가 나와요. where 뒤에는 뭐가 나온다? 주어동사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얘가 관계되면 관계부사로 쓰이냐 의문사로 쓰이냐 의문부사로 쓰이냐 이런 걸 우리가 구분할 때도 있지만 그 뒤에가 완전하다라는 건 변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라는 동사 뒤에 지금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이게 포인트가 됐어야 한다라는 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걸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where 안 될 것 같은데 den이 될 수 있나? 하고 쳐다봤을 거야. 그러면서 해석했으면 깔끔했을 거거든요. 이 문제는 조금은 어려웠지만 힌트가 higher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where를 놓고 해석해보거나 higher를 살려서 해석했을 때 den이 들어갔을 때 느낌하고 비교해보셨으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한다? 제조해요. 뭐야? 더 높은 품질의 오일 필터를 생산해요. 뭐보다? 이때요? 그 라이벌 회사가 여기 두라고 써있는 건 대동사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manufacture를 받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덩어리지 싹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쟁사들이 뭐해? 뭘 제조해요? 어때요? 품질의 오일 필터를 제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교해서 higher than 해가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 이게 포인트가 됐어요.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은 타입의 비교급 문제입니다만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트 찾을 때 뭐만 찾지 마시고 혹시 비교급이 될 만한 거 어디 숨어있는 건 아니야?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보시면 단순한 구조 문제 형태예요. 보기를 봤을 때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뭐지? 하고 아마 쳐다봤을 거예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throwout은 버리죠. 왜? 전치사니까. 문제 푸실 때 위치가 맨 끝이라는 걸 바로 판단하시면 전치사는 버리고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의미만 찾아보시면서 해석해 주시면 되죠. before then은 그 전 그 다음에 so far 지금까지 as well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as well as 있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거기에서 이제 뒤에 as가 빠지면서 또한 역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통해서 마무리만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해석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많은 뭐예요? financial 앱은 돈을 어때요? 송금한다는 얘기죠. 어디에만? 지역은행이죠. 국내 은행에만 어때요? 송금을 합니다. 그리고 while 나왔죠? 송금하는 반면에 나온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앱이 이제 하나의 새로운 앱인가봐 이 앱은 뭐예요? 뭐예요? 국제적으로도 뭐 할 수 있다? 보낼 수 있다죠. 그러면서 뭐예요? 내 중에 선택했을 때 as well 해가지고 또한 그래서 국내상으로도 어때요? 국내 은행에서도 보낼 수 있고 국제인으로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를 살리셔서 해석해 주시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우리는 보면 as well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선택하면 as well을 쓰고요. 여기에 as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반복되는 명사가 있었을 때 이 내용이 생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money time이라는 이 앱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역 국내 은행에 송금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국제은행에도 송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걸 생략하고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해석할 때 as well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석이 조금만 어색해지면 그래서 as well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이 부분을 생각해서 살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것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while 별표 쳐놓으시고요. while이 정답으로 생각보다 많이 나와야 반면에니까 그래서 뭔가를 대조하거나 비교할 때 쓴다. 라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인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생긴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보시면 우선 접속사류 2개 하고요. 대명사류 2개 가 들어있어요. 그럼 무조건 뭐예요? 그렇죠. 동사를 찾아야 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딱 봐야 될 게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예요? 동사가 몇 개인지가 보는데 동사가 몇 개예요? 동사 하나 있고 동사가 여기 있죠. 그래서 동사가 두 개니까 뭐가 정답이다? 그렇죠. 접속사가 정답이니까 C하고 D가 정답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는 할 만한데 그 다음이 조금 어색해 뭐예요? 이거 뭐지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적으로 이 패턴은요. 지금 문제가 명사 뒤에 있어요. 어디 뒤에 있다? 명사 뒤에 있어요. 그러면 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관계대명사라는 얘기예요. 왜? 위치니까. 근데 여러분 왓은 어때요? 그렇죠. 관계대명사로 왓은 어때요? 명사되어 올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었다고 하면 정답이 그냥 위치.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막상 봐도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왓하고 위치가 나오잖아요. 왓은 무조건이에요. 명사 뒤에 오면 더 띵 위치라는 형태의 패턴이 왓이기 때문에 절대 명사 뒤에 오지 않는다. 중요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이게 지금 5 오브 뒤에 온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문장은 지금 조금 우리가 공부할 때 봤던 패턴으로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여기에 썸 오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책 중에 뭐야? 몇 개가 아마 썸 오브 댐 썸 오브 위치 썸 오브 후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턴이다 생각했으면 아 저게 관계대명사라는 걸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미 뭐야? 앞에 선행사가 있구요. 그 뒤에 오는 패턴이었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선행사 뒤에는 왓은 오지 않구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왓이 아닌고 그러면 만약에 했을 때 댐이랑 이제 구분하는 게 있잖아요. 이 문제를 보시면 항상 나오는 건 썸 오브 댐 위치 후미에요. 근데 아까 풀었던 방식이 그대로거든요. 무조건 동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몇 개인지 동사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 있고 동사 두 개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댐은 아니구나 해서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선택한 선행사가 사물이면 위치 쓰시고 사람이면 후미를 써주시고 그렇게만 결정해 주시면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후미 왔으면 쉬웠을 텐데 왓이 오다 보니까 좀 당황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썸 대신에 뭐가 파이브가 들어갔지만 똑같은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면 댐이 정답일 때 있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댐이 정답으로 들어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거든요. 썸 오브 댐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중간에 어디든지 간에 여기에 엔드 같은 게 하나가 들어 있을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부터 파이브 오브든 썸 오브 댐이든 아니면 원 오브 밑줄이든 똑같은 패턴으로 받아들이시고 문제 볼 때 보기에 뭐가 이 세 개가 있을 때 무조건 뭐야 엔드가 있는지 확인한다라는 거. 그거까지 추가 팁으로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이에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전치사하고 접속사 구분 문제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사까지 들어가면 접전부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리가딩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라러데는 라러데는 아까 우리 한번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준상관적속사 대신 이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정리된 걸 가지고 들어가보면 리가딩은 전치사예요. 분명히 그래서 관에서의 의미를 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동의어는 뭐죠? 컨서링이죠. 컨서링 뭐 여러분이 about 이런 건 잘 아실 테니까 그렇게까지만 정리해드리고 아까 라러데는 기억나시죠? 무조건 다 같은 거 연결할 수 있었던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while은 접속사예요. according to 전치사고 그러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전치사 뒤에는 명사 접속사 뒤에는 주덕목 이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보니까 컴마를 기점으로 보면 확인이 보통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리스턴 시티 카운스라는 명사가 나와있기 때문에 저기 접속사는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전치사 그러면 리가딩하고 뭐하고 according to하고 라러데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 시티에서 주택 구매가 뭐예요? 20% 증가했다는 얘기죠. 뭐였대요? 지난 1년간 이렇게 된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모리스턴 시티에 관해서라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뭐뭐라기보단 이상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according to according to 다음에는 항상 근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시의회에 따르면 이런 형태가 돼요. 아니면 어떤 소스에 따르면 이런 패턴으로 정답을 갖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치사와 접속사 구분 문제 패턴은 저희 오프라인에서도 오늘 제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문제 풀이했을 때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알고 있는데 무조건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있는 단어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기에 있는 단어들이 모를 때마다 체크만 좀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건 어렵지 않을 테니까 그 부분만 조금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딱 보시면 이거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사류인 거 보이시죠? 물론 명사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동사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하는 형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볼 수밖에 없는 패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앞에 딱 보자마자 여러분의 구조를 잘 보세요. 전명구로 나온 상태인데 갑자기 사람 이름이 두 명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사람 이름이 나온 상태에서 들어가네? 하고 했을 때 A하고 B 어때요? 가능할까요? 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전명구가 나온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서 동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어색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문장 구조를 보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문장 보는 거예요. 그러면 Science, Fiction, Graphic, Novel 어쩌고 저게 주어가 되게 길긴 하네요.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수동태 나왔고 그 다음에 전명구 나왔죠. 이렇게 하면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구조 문장을 보는 구조가 조금 약하다고 하면 본인이 이렇게 앞에서 부터 잘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확신을 가지고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명사류가 들어갈 수는 없는 상태예요. 왜? 얘네들이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문장이 주, 동, 목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여기는 뭐가 정답? 그렇죠. 부사가 정답 이렇게 돼요. 그런데 밑을 쳐놓고 명사가 써있으면 뭐가 정답? 그렇죠. 전치사가 정답. 이거 생각나시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전치사가 아니라 분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앞에 지금 명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냐 했을 때 이렇게 꾸며주는 전치사가 아니라 이제 이 자리에 분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분사끼리 나왔을 때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뭘 가지고 있어요? 목적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면 ing 목적어가 없으면 pp 이렇게만 딱 정리해 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제가 잘못 눌렀네요. 그래서 이 부분만 살펴보시면 되고 그래서 유형으로 제가 조금 지저분하게 돼버렸지만 그냥 들어가 버리면 분사 문제를 푸실 때요. 무조건 이렇게 명사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목적어유무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명사 있고 뒤에 명사 있잖아요. 그럼 뭐가 정답? ing가 정답. 앞에 만약에 명사가 있는데 뒤에 가서 뭐예요? 목적어가 없이 이렇게 전면구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식어가 나오면 pp가 정답.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디로 끝난 단어가 나왔다. 근데 지금 보시면 뒤쪽에는 동사들이 다 있었는데 여기는 동사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과거 동사구나 라고만 판단해 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9번 들어가 볼게요. 9번은 여러분이 이제 문제 딱 보시면 보기에서 이미 결정이 돼요. 지금 품사 자리부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더로 시작을 해서 명사로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건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기에서 부사는 이미 지우시고 여기 셋 다 형용사인데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죠. 그럼 여러분 원급은 뭐 생각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 그렇죠. 만약에 에즈에즈가 나오면 좋지만 그런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급은 어떻게 돼요? 비교급은 앞에 덜을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러면 뭐가 정답? 당연히 최상급이 정답. 그렇지만 여기에 그냥 일반 원형이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뭐지? 하고 생각하시면 해석해 줄 수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하셨으니까 최상급이랑 나왔을 때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걸 찾았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파서브를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최상급이었을 때 가능한 것 중에서는 최고. 이런 범위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최상급은 3개 이상의 범위만 있으면 정답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포인트로 딱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상급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잊지 마셔야 되는 건 전면구에서 어몽드이나 어부가 나와서 여러 개 중에서라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앞에 나와가지고 오브 더 스루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3개 중에서 어떤 게 최고야 이런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장소에서는 누가 어때 이런 거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장소에서 뭐 할 때 이런 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금방 3번 파서블 근데 파서블 말고도 어베일러블도 포인트로 온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이게 최고입니다. 가능한 것 중에서는 이게 최고의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에버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에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최상급 뒤에 가서 여기에 그냥 에버가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만 더 써드리면 예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아직이 아니라 똑같이 에버처럼 지금까지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나오면 파서블이나 어베일러블를 이런 표현들을 꼭 좀 찾아주세요. 그럼 생각보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더가 나와서 최상급이라는 건 눈치를 챘지만 표현을 가지고 마무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10번 들어가 볼게요. 자, 명사 어휘문제야. 어휘문제인데 여러분 이제 해석을 해서 구분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지만 여기에서는 이 문제는 전치사가 확실한 힌트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투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투 랑 어울리는 전치사는 뭘까? 이걸 포인트로 잡으셨으면 돼요. 파서블티는 가능성인데 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오브 뭐뭐의 가능성 아니면 뭐뭐를 위한 가능성 이렇게 할 때 쓰고요. 얼터너티브는 이제 꼭 알아두셔야 돼요. 뭐뭐에 대한 대안책이라고 할 때 보통 그래서 뭘 쓴다? 투예요. 보통이 아니라 얘는 그냥 투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터너티브 투 초이스는 선택이에요. 초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비트인이 우리가 조로 활용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것 중에서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트인의 A&B 형태가 생각할 수 있고 옵션은 보통 주로 온이에요. 우리말로 그냥 온이라고 생각 옵션이라고 생각해버리면 편할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시면 이게 뭐예요? 치퍼 클린저예요. 그래서 더 저렴한 클린저는 우리가 이제 푸르브는 이 형식 동서를 주로 쓸 때가 있어요. 판명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명이 됐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뭐로써? 효과적인 뭐 해놓고 투 나오면서 인기 있는 브랜드에 대한 뭐다? 대안적 효과적인 효율적인 대안책이다. 라고 증명이 판명이 됐습니다. 라는 형태죠. 그래서 문제 포인트는 얼터너티브에 있다라는 걸 꼭 좀 투하고 묶어서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파트 5 마무리하고요. 파트 6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6 보시면 파트 6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맥락이죠. 그래서 문맥적으로 얼마만큼 이해를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면서 해석하면서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 회사의 직원들처럼 너는 뭐야? 허가가 된다는 얘기죠. 뭐야? 리미티드 제안들 여기 리미티드 밑줄 쳐놓으시고요. 저게 시험의 문제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 넘버 오브 덩어리 앞에 리미티드 이렇게 형용사 들어간 패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제안된 수의 병가가 허가가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on the day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일 동안 너는 뭐 할 수 있다? 어때요? take paid leave 가 유급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돈을 받는 휴가니까. 리브는 우리가 베이케션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 할로데이는 생각하지 마시고 리브도 휴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medical more 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이미 sick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래서 뒤에 문맥을 보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ualification 자격이란 뜻이고 인슐런스는 보험 equipment는 장비죠. 그 다음에 reason은 어때요? 이유 그래서 medical이니까요. 의료상의 이유로 해서 정답이 당연히 아 D구나 라는 걸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to receive 받아요. 뭐 하기? 받기 위해서. 뭘 받아요? full payment에요. 그래서 하루 쉬는 거잖아요. 그쵸? 그 쉰 일자에 대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놓은 거죠. 그래서 주체가 너예요. 너는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데 여러분이 ask가 나왔죠. 동사 ask 하면 생각날 게 뭐예요? ask는 기본적으로 ask 목적어 to do 이거 포지트 하나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ask 다음에 만약에 목적어만 바로 온다. 그러면 사람이 올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온다? 사람이 온다. 그래서 여기 목적어가 보통 사람이 오거든요. 사람한테 투부정사하라고 요청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들어가면 훨씬 쉬워요. 그러면 이제 네가 뭐예요? 요청하는 거에 요청받는 거 이렇게 포인트죠.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우리가 지금 1번 포인트를 우리가 수동태로 바뀌면 be asked to do 패턴이니까. 시험 빈도 1순위 패턴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네가 뭐예요? 공식적인 의사의 레터잖아요. 편지니까. 오케이. 그래서 편지를 제출하도록 뭐고 된다? 요구된다가 포인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미 보자마자 be asked to do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을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D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A번을 굳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B번이나 왜? ask 다음에는 우리가 자주 보진 않지만 ask to do 도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주어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네가 요구를 하면 안 되죠. 요구를 받아서 제출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절대 A번이 아니라 D번이 된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건강 문제를 확인해 주는 편지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다음 들어가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명사가 나왔어요. 꼭. 그래서 대명사는 앞에 나왔던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 주어는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는 뭐를 명확하게 명시해야만 한다. 뭐야? 날짜. 그 다음에 어떤 사실. 그 다음에 또 뭐야? 날짜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A, B, N, C 패턴. 뒤에 가서 좀 목적이 지금 길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A, B, N, C로 묶어 주시기만 하면 됐어요. 어쨌든 뭐가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앞에 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I는 들 수가 없죠. 대의는 뭐 괜찮아 보이고 이것도 괜찮아 보이지만 지금 이 단어가 받는 게 뭐였어요? 그렇죠. 앞에 봐봐요. 앞에 나왔었던 건 그렇죠. 레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단순히 정답은 뭐다? A번이다. 바로 들어가셨으면 되는 형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문장 삽입이에요. 문장 삽입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항상 앞 문장하고 뒷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우선 앞 문장 그래서 앞 문장에 포인트 잡고 그 다음 문장 연결이 되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쉬울 때는 이미 하나만 결정이 돼버려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뒷 문장까지 보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가보면 뭐라고나 해서 이 정보는 뭐가 된다? 유지가 될 것. 보관이 될 거라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브랜치 지점 매니저에 의해서 이렇게 너의 개인 파일에 보관이 될 겁니다. 어떤 정보를 보관한다. 회사에서 그 느낌 보이세요? 그럼 뭐예요? 항상 기밀이 유지된다. 이 느낌 항상 기억해 주시면 돼요. 회사에서 어떤 개인정보가 보관된다 하면 기밀 유지.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들어가세요. 그럼 뭐예요? 당신 부재에 대한 길이죠. 얼마만큼 부재했는지는 뭐야?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거기에 달려있단 말이니까 그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고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 다음 두 번째 개인정보는 뭐야? 엄격하게 기밀이 유지된다. 이미 정답은 뭐예요? 2번일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너는 뭐란 얘기야? yearly 리뷰를 받을 거란 얘기죠? 인석거로부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모르시면 좀 괜찮아 보인다고 하면 그냥 두세야. 확실하게 아닌 것만 이렇게 버려주시고. 그 다음에 너는 뭐야? 브랜치 매니저하고 이야기만 해야 된다. 만약에 뭐예요? 너의 뭐예요? 잘못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야기해야 돼. 이건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우선 다음 장 그냥 보세요. 확신이 안 드시면. 그러면 이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스태프 메디컬 파일이에요. 파일들은 이용 가능 역시 온리 나온 거 보이시죠? 오직 누구에게만 당신은 어때요? 직속 상관 그리고 인사과에 의해서만 이란 말 보이시죠? 그러고 나서 뭐하나요? 공개된다 안 된다? 공유되지 않는다죠. 그래서 이미 정답이 B라고 예상을 했을 테니까 제가 설명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조금 더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파트 6 마무리 하도록 하구요. 자 그 다음에 파트 7 3중 지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3중 지문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방식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무조건 지문 하나당 한 문제씩 포인트 잡고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첫 번째 이게 지문이 3개가 나오면 1번 문제 풀기 전에 아티클 2번 문제 풀기 전에 레터 3번 문제 풀기 전에 이메일 요렇게 그래서 문제 기본적으로 한 문제 풀기 전에 아티클 읽으시고 한 문제 풀기 전에 레터 읽으시고 그 다음 3번 문제 풀기 전에 이메일 읽으시고 이렇게만 지켜주시면 돼요. 4번 5번 풀 때는 이미 다 읽은 상태니까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문을 통으로 다 읽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1번 문제 풀기 전에 아티클 읽을 때 그 지문의 기본 포인트만 잡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 글이 무슨 내용인 것 같다라는 걸 도입부에서 읽다 보면 보이니까 거기에만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1번 문제 풀어요. 그리고 2번 문제 풀기 전에 두 번째 지문을 보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읽었는데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다음 문제에서 도움이 되니까 읽어요. 전체를 다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연계 문제가 심지어 1번부터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2번부터 나오니까 그 부분을 대비한다 생각하시고 항상 1번 문제 풀기 전에 첫 번째 글 2번 문제 풀기 전에 두 번째 글 3번 문제 풀기 전에 세 번째 글 요거 루틴만 좀 지켜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제목은 분명히 읽었을 거예요. 오디시라는 게 뭐예요? 감사를 뜻하죠. 그래서 감사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뭐 다른 거 자세히 들어갈 필요 없어. 감사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가 통과시켰다는 얘기죠. 새로운 규제. 뭐와 관련된 안정감사에 대한 모든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되죠. 이게 보시면 Effective Right Away 지금부터 바로란 뜻이에요. 지금부터 앞으로는 사립학교는 뭐 한다? 뭐 이렇게 했죠. 아 사립학교는 뭐예요? Buy Monthly래요. 뭐라기보다는 Once a Quarter는 뭐예요? 분기에 한 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분기예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다는 3개월에 한 번 보다는 뭐예요? Buy Monthly는 두 달에 한 번이에요. 두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Public School는 뭐예요? 뭐예요? 여기 보면 1년에 한 번보다는 Monthly니까 메다. 이렇게 됐겠죠. 이거는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뭔가 규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제 규정이 새롭게 된 규정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근데 프라이빗스쿨하고 뭐하고 Public School을 나누고 있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꼭 여기까지만 딱 판단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번 문제 이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선생님 이거 다 읽고 푸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하는데 여러분 이제 시험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단순하게 문제 풀고 들어가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괄적으로 조금만 판단하는 게 좋다라는 걸 조금 숙지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 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사람에 대해서 물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야? 무조건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찾아서 해결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사람 이름 찾는 거는 말 그대로 스캔하는 거 찾으면서 사람 이름 찾는 거 뭐 이게 나왔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Council 시의의 멤버라는 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작년에 선출이 됐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뭐예요? 어떤 책임지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시 계획이에요. 이니셉이 계획이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만드는 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구나. 근데 이미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정답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자냐 아니면 학교 여기는 보면 어드미니스토러는 괜찮아 보이지만 여기는 스쿨이잖아요. 그래서 답이 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정답은 당연히 D번이 정답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두 번째 지문을 봤을 거란 말이죠. 이거 하기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첫 번째 지문하고 두 번째 지문의 관계성을 조금 느끼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만 유리하게 풀 수 있다. 저는 이제 바로 갈게요. 여러분 이제 풀어왔으니까 얼마나 자주 누가 이 학교가 뭐야? 미래의 검사만 그러니까 앞으로 받는 거죠. 지금 말고. 그래서 미래. 이미 우리는 들어가면서 봤잖아요. 아까. 그래서 사립학교냐 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첫 번째 지문을 읽었을 때는 이 학교 이름이 명칭이 없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두 번째 지문에서 뭐가 나온다? 그 학교 명칭이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이제 보통 사립학교란 말이라서 여기서 게임이 끝나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립학교는 감사를 받는다. 더 자주. 업데이트된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힌트가 됐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었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연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앞쪽에서 우리는 뭘 봤어요? 그쵸?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너무 쉽죠. 사립학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기별에 한 번이 아니라 뭐한다? 두 달에 한 번이다라는 포인트. 요게 포인트.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냥 정답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 어? 뭐지? 답이 없네. 이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every other month 있죠. 요거 포인트. 요게 뭐냐면 every가 5고요. 그 다음에 two months하고 똑같아요. two months. m-o-n-t-h-s.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써 있으면 쉬웠을 텐데 요렇게 하니까 당황스러웠겠지만 every other month가 every two months. 두 달마다 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을 위해서는 by monthly라는 표현을 요렇게 바꿔 쓸 수 있구나 해서 paraphrasing 표현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꼭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17번 보시면 동의어 문제예요. 동의어 문제가 있으면 조금 일기량이 줄어서 조금 좋기는 해요. 보시면 어디에 나온대요? 편지. 레터에 첫 번째 패러그랍 두 번째 룰에 뭐야? 체크해야.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가면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보시면 첫 번째가 지금 첫 번째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티클이었던가요? 아티클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레터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우왕좌왕 하는 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 기록의 체크가 명시해 준다. 너의 학교의 책은 안정감사가 통과되었다. 언제? 11월 10일 날. 이렇게 나오죠. 뭔 소리지? 아마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물이 주어로 오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웠겠지만 이거는 조금 사람이 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판단하시면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어때요? 관료가 관료가 뭐야? 사무실 기록을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이 명시가 돼 있더라. 이렇게 해석하셨으면 조금 더 쉬웠을 거라고 봐요. 그게 아닌 상태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동의어가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기록을 확인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확인. 이렇게 하니까 딱딱해가지고 절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 그러면 표시, 통제, 리뷰, 검토잖아요. 스탑은 멈춤이고. 그러니까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뭐겠어요? 그렇죠? 확인해 보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본다는 뉘앙스는 뭐예요? 리뷰가 됐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푸는 게 좀 어렵다 하시면 진짜 제일 쉬운 게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뭐예요? 그 자리에 직접적으로 넣어보면 판단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 기록에 대한 리뷰, 검토. 그러니까 검토를 하면 검토는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넣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18번 들어가 볼게요. 자, 왜? 이 사람. 자, 사람 이름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이름을 통해서 첫 번째 지문이냐, 두 번째 지문이냐, 세 번째 지문이냐를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급된 게 어디냐가 포인트가 됐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메일을 여기서 이메일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버렸네. 그래서 이메일을 왜 보냈냐가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힘들긴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낸 사람에서 이거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This is regarded to the letter I received 해놓고 뭐야? Allerting이라고 하죠. 이거는 경고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나이가 알려주는 편지에 대해서 편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pending이 원래 계류 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가지 않고 이제 진행 중인 거 있잖아요. 계류 중. 그래서 계류 중인 안전, 감사 있죠. 감사에 대한 거를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편지를 씁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한 포인트가 그 다음에 나오죠. This needed to be delayed. 이건 뭐가 된다? 지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얘네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지연됐으면 좋겠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 지연시켜달라고 편지로 이메일을 썼구나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죠. 그럼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러 가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뭐예요? 여기 보면 컴플레인을 하기 위해서 썼다. 그 다음에, 뭐야? 멤버의 방문을 연기하기 위해서 썼다. 그 다음에 확인. 여기 보면 서비스 어포인먼트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예약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예약에 대해서 확인해서 하기 위해서 썼다. 그 다음에 송장을 요구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구분하는 패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들어가면, 여기서 지금 내용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B다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었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플로이의 방문이라고 써있으니까 조금 당황했죠, 여러분들이. 거기서는 회계감사 오면 당연히 오는 건 알겠지만.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걸 연기로 뽑아낼 수 있는 거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해주는 건 좋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말고 그 지문 전에서 뭐라고 했는지 그 부분을 찾았었겠죠. 그럼 이제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We have a scheduled an auditor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감사자가 뭐야? 너의 기관에 도착할 뭐라고? 도쿄아도로 뭐야? 일정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언제? 3월 28일부터 3월 28일날 뭐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연계 형식으로 여러분이 정답이 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답은 아까 봤던 건 B번이 확인할 수 있었고. 자, 그 다음 19번이에요. 19번 보시면 이게 보면 스모크 디텍터라는 표현을 써요. 오케이? 그래서 연기 감지기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재 감지기. 그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감지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저 단어를 무조건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감지기가 어디 나왔나 하고 봤더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스크랩 퍼치에서 스모크 디텍터 여기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새로운 디텍터를 뭐 했대요? 구매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간을 읽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개념, 개괄적으로 읽으면서 잡았으면 조금 더 이 내용이 편해요.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읽지 않았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보기를 가서 보기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포인트를 잡고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됐겠죠. 그걸 잡고 가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개괄적으로 읽었을 때 대충 어느 정도의 내용을 파악하면 들어갔을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개괄적으로 판단하면서 문제 접근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딱 읽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디텍터에 대한 언급이 좀 돼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 갑자기 가격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야? 말펑션. 고장 났다고 그러죠. 그렇죠? 분명히 새로운 걸로 지금 바꾼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뭐야? 11월 10일 이후에 고장이 났다고? 이걸 무슨 소리지 이게? 그 다음에 뭐예요? 잘못된 장소에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에 의해 설치가 됐다. 포인트가 보이시죠. 이걸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안 보일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3중 지문 풀죠. 그럼 뭐예요? 연계 문제를 우리가 항상 대비하고 있잖아요. 앞에서도 연계 문제가 나왔지만. 그래서 이것도 연계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야 됐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찾는 게 관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장이 난 건 확실한데 언제부터라는 포인트는 지금 없는 상태죠. 그런데 우리가 앞쪽에서 지문 읽을 때 뭘 봤어요? 그렇죠? 봤을 거예요. 이미 11월 10일이라고 써 있는 거 보여. 그래서 가장 최근에 통과한 게 언제예요? 11월 10일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문제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검사를 또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아 그 이유가 바로 뭐다? 고장 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지금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고장은 분명히 언제? 11월 10일 이후에 났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뭐다? 여기서는 당연히 B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게 문제를 풀 때 좀 쉽게 풀리면 상관이 없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팁을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숫자 나온 거 보이시죠? 날짜. 날짜가 나오면 그 날짜를 어떤 지문에 있든지 그거 무조건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정답으로 묶일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도 정석적으로 풀어가는 것도 좋지만 모르겠으면 이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는 연계 패턴의 형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을 꼭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숫자나 아니면 날짜나 아니면 하나의 이름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연계를 내는구나 라는 것까지 꼭 정리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시험 아마 이걸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이 아마 남았을 거예요. 문제를 새로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이미 풀었던 거 있죠? 풀었던 거에서 틀린 거 그 다음에 놓칠 만한 문법 사항들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왔던 어휘들까지만 좀 정리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